열린 공감TV 기자 폭행사건 유사 수신 사기 행위 진보 스피커와 그의 기생하고 있는 사기꾼은 어떻게 진보 진영을 존먹게 하고 있는지 지금 탐사저널 온에서 파헤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탐사저널 온의 특집방송 사회를 맡은 김기훈 아나운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천수 PD가 아닌 제가 진행을 맡게 되어 처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 영상을 통해 아시게 될 겁니다 지난 2월 27일 저희 열린 공감TV 소속 서정필 기자가 백주 대낮에 서울 한복판의 공공기관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충격적인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행이 일어난 곳은 언론기관의 법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당시 저희 서정필 기자는 얼음땡 관련 보도로 인해 이성열이라는 사람과 얼음땡 펀드 피해 기사의 중재를 받기 위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얼음땡의 대표와 실질적인 소유주인 이성열이 언론조정신청서를 평화나무를 상대로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폭행한 사람이 이성열 슈퍼마린 대표이자 주식회사 얼음땡 펀드를 모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성열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을까요? 언론중재위원회라는 공공기관에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듯한 저 태도는 마치 이성을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이 이성열로 하여금 이렇게 이성을 잃게 했을까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성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였고 어떤 사연으로 알게 되신 겁니까?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열린감TV를 처음 만든 게 2020년 4월부터였는데 저도 과거 젊은 시절에 개인적으로 사법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2020년 9월에 언론 법인사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사법 피해자들을 모셔놓고 방송을 그분들에 대한 억울한 사연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들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게 됐고 한 3개월 만에 무려 10만 구독자가 돌파될 정도로 굉장히 호응을 받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제 개인 페이스북으로 메신저로 어느 한 사람이 메신저를 보냈는데 자신이 억울한 사법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였던 최은순 씨로부터 자기가 사법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장문의 글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잘 숙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성열 씨가 장문 실력이 좀 딸려서 제대로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었는데 제 눈에 꽂힌 것은 최은순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두 사람에 대한 이름이 좀 보여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었던 거죠 자신이 이제 평택항에 자유무역 구역이 있는데 거기서 물류창고를 진행을 했고 썬라이즈 FNC라는 어떤 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로부터 자기가 경쟁업체인데 피해를 봤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썬라이즈라는 회사를 방문을 해봤더니만 사장실이 있는데 사장실 문을 놓고 하고 딱 들어갔더니만 테이블 중앙에 한 여성이 있고 좌츠로 남성들이 딱 도열해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가운데 있던 여성이 최순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른 이후에 그 썬라이즈 FNC와 경쟁업체에 있으니까 거기서 자꾸 밀수를 해서 좀 자신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관세청이라든가 경찰 등에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꾸 자신한테 더 안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접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윤석열의 고모부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윤석열의 고모부 장시 씨라는 사람이고 이거 이제 고모는 김혜섭 씨라고 유명한 목사이기도 한데요 그들로부터 어느 한 사람에게 현재 썬라이즈 관련된 내용을 팩스를 한 장 보내라고 자기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팩스를 보낸 적이 있는데 그 팩스를 받은 당사자가 최은순 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증거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최은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일이라면 한번 우리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야겠다 싶어 갖고 사연을 좀 많이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초의 이성열은 정천수 PD에게 자신을 사법 피해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자신은 평택항에서 물류창고를 여러 개 운영하는데 자신의 경쟁업체인 썬라이즈라는 회사가 관세청이 눈을 감아주고 있어 불법을 저지르며 몇 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열이 썬라이즈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서 최순 씨를 봤다고 했습니다 이성열은 자신이 최순 씨를 최초로 봤으며 썬라이즈로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여기저기를 신고했으나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다면서 이 사실을 열린공감TV에 제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투자자가 자신에게 나타났는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이성열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가 자신의 직원을 매수해서 자신의 창고 물뿜을 떼어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제의 투자자, 그 사람의 이름은 장진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진호라는 사람이 김건희의 고무부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니 자신의 회사에서 최은순에게 팩스를 보낸 것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자신의 물품 리스트를 최은순에게 보낸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김건희, 최은순 일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이며 이들의 비리를 알리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성열 씨가 말했던 사기당했다는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에는 증거가 좀 확실했습니까? 일단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건 없고요 본인이 당시에 썬나이즈 FNC와 경쟁업체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은 평택항 자유무역구역 외부에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무역구역 내에서 썬나이즈는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고 밀수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일들을 벌였다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관세청 등에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썬나이즈보다 자기가 더 많은 핍박들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됐든 그 당시에 자기는 최은순 씨한테 팩스를 한 장 보내달라는 장모 씨 아까 말씀드렸던 김건희 씨의 고모부의 부탁을 가지고 팩스를 한 장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팩스에 나온 최은순 씨의 전화번호와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입수했던 최은순 씨의 전화번호와 동일이었던 거예요 동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증거는 그 하나였는데 뭔가 좀 그 사람의 말이 신비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썬라이즈는 누구 겁니까? 라는 열린공감TV의 보도는 진보진영에서 꽤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종 시사 유튜브 채널에서도 열린공감TV의 방송을 틀며 해설하는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방송으로 이성렬 씨의 인지도가 실제로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람이 당시에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본인 말로는 서울이라든가 경기도권에는 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제주도에 기거하고 있다고 말을 했었고요 그래서 자신이 방송을 하려면 서울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서울의 논현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저희 열린공감TV의 최영민 당시 감독이 소개를 해준 사람이 본인이 기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의 말만 믿고 한번 부산에 있으니 가깝잖아요 제주도가 한번 가서 만나봐라 얘기를 한 거고 가서 실제 만나봤더니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하고 최영민 감독하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려간 거예요 제가 그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있는 최영민 감독한테 우리 언론 법인사 만들면 제가 49% 지분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최영민 씨가 아이고 연신 고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49%나 주다니요 뭐 이런 말도도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말이 좀 약간 언나갔는데 그렇게 제주도에 가서 이성렬 씨의 얘기를 듣고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편집 영상도 만들어서 서울로 올라와서 편집해서 방송을 하기도 했었고 했었죠 그러던 와중에 이성렬 씨가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용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올라오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자신이 기거할 수 있는 좀 집을 좀 마련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그 사람을 위해서 서법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어차피 법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당시 최영민 감독이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함께 숙식을 할 수 있는 숙소가 필요하니까 거기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저희가 이성렬 씨를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을 하나 마련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우연치 않게 저희 열린감TV가 당시 열린민주당 서포터즈 채널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열린감TV의 대다수의 구독자들이 열린민주당 당시 열린민주당을 지원했던 지지했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당시 민주당의 정말 찐 강성 지지층이 열린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지지자들보다는 좀 더 단결이 잘 되고 결속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저희 열린감TV 채널을 많이 시청을 했기 때문에 이성렬 씨의 방송을 보고 나서 저분 차 안 됐다라는 차원을 떠나서 모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한 분 두 분 모이기 시작을 하셔서 이성렬을 돕자라는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모임의 이름이 제가 나중에 듣게 되었는데 쟁후회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성렬 씨를 막 돕게 되고 하면서 이성렬 씨가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이성렬이 유명세를 얻자 열린공감TV에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 둘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성렬은 방송활동으로 인해 제주도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기거할 곳을 회사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취재를 다니겠다며 기자증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성렬 씨가 자기가 열린공감TV 1호 기자라고 기자증도 공개하고 했는데 그 사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당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린공감TV에는 기자가 아무도 없었고 최영민 씨가 과거에 자신이 BJTV라는 유튜브 채널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알게 된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산항에서 일본 활어차를 부산항에서 프리패스로 통과시킨 이후에 전국 방방곡으로 돌아다니면서 흔히 말하는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취재 보도를 한 기자가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름이 강성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영남연합뉴스 부산에 있는 거기에 취재 기자라고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가스베이드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최 감독의 말만 믿고 그 사람을 영입을 하기로 하고 고용을 한 지 채 한 달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그 당시에 저희 취재기자는 강성기자라는 사람 한 명이었는데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내용이기도 하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실제 기자도 아니고 저희 같은 일반 시민이었고 뱉었던 사람이었는데 프로고발러로 활동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그 당시에 부산항에 입항하고 있는 오염수를 탄 활어차를 보고 신고를 했다가 알려지게 되면서 영남연합뉴스에서 한번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보라고 해서 시민기자로 알려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강성기의 이름도 거짓말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해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튼 그 시기에 최영민 씨는 저희한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발로 뛰면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기자가 없어서 그 시청자들 중에서 몇 명을 특히 최영민 씨하고 친했던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린미주당 최영민 씨가 또 열린미주당에 깊숙이 관계되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서포터즈 중에서 몇 분을 선별을 해서 시민기자증을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기자로 활동들을 했었고 이성렬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기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최영민 씨가 설득을 해서 기자증을 하나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자신이 무슨 열린거움TV의 1호 기자라든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거죠 그 모임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업의 피해자, 청년사업가, 이성열 후원회 재무회 초대 회장님으로 알려져 계신데요 그러면 재무회가 뭔가요? 그 재무회는 사자성어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알기로는 한영숙 씨가 작명했다 하고 친구가 어려울 때나 잘못했을 때나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들었습니다 1차 펀딩이 언제였죠? 2020년 11월 13일인가 이성열 씨의 변호인 항해석 변호사 소속한 양재법무법인에서 공정을 했습니다 목적이 뭐였죠? 그때 이성열 씨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했으니까 창구를 찾으면 상환하는 조건으로 한구자 300만 원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우리는 그거를 구입을 했죠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자기한테 펀드 금액을 우리한테 판매하고 자기 사업을 찾을 때 거기에 약정금액에 어떤 이익을 붙여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이 됐고 저는 그 당시 300만 원짜리 세구자에서 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쟁우회에 사람을 모으는데 바람잡이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현재 열린공감TV에 불법 경영권 찬타를 시도하다 법원의 철퇴를 맞고 뉴탐사로 야반도주한 최영민입니다 한편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열이 자신의 억울함을 이용하여 사익을 도모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고 이에 관한 여러 구설수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가 장담했던 최은순이나 윤석열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추가 증거도 더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공감TV 정천수 대표는 이성열 씨를 더 이상 출연시키지 않고 거리를 좀 더 두고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올 수 없게 된 이성열과 최영민이 정천수 대표 몰래 무엇인가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순조롭게 일정을 진행해가던 어느 날 한국에서 박대용 기자가 RTV 관련 일로 의논할 게 있다며 미국으로 넘어왔다 500만원이 넘는 비행기 값을 법인에 지불하게 하면서 말이다 박대용 기자는 정PD의 노고를 보고 정PD를 도와주고자 하는 듯했다 차량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따로 있었다 자기들이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옆에 그 사람들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얘기조차 나눌 기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계속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잠입을 시키기 위해서는 RTV 핑계를 대상 그러던 중 정천수 PD는 시민 포털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가게 되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사이 정천수 PD는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등에 의해 회사를 불법으로 빼앗깁니다 그러자 그 틈을 빌어 최영민은 이성열을 다시 방송에 출연시킵니다 한편 최영민은 이성열에게 사건의 변호사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인권국장을 역임한 황희석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인터뷰에서 보듯이 황희석은 펀딩의 공증을 맡게 됩니다 이것이 이성열의 1차 펀딩입니다 황희석 변호사와 함께 쟁우회를 바탕으로 이성열을 위한 펀딩을 시작한 것이죠 썬나이즈 그리고 썬나이즈 기업은 저희들이 취재를 해서 많이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최은순 씨 일가 특히 김건희 씨의 고모이죠 김혜섭 씨하고 김혜섭의 남편이 중심이 돼서 운영을 했던 기업인데 이들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농산물들을 수입해서 이렇게 시중에 무단으로 빼돌린 행위들을 우리 이성열 당시 이게 보세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이성열 대표가 발견을 해서 공익 제보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눈에는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이들의 말처럼 썬나이즈는 과연 최은순 일가와 관련된 회사일까요 이성열은 본인이 직접 썬나이즈 사무실에서 최순실을 봤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썬나이즈에 보낸 팩스에 최은순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됩니다만 그 이상의 직접적인 증거는 이성열이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성열의 업체는 썬나이즈와 경쟁 관계였고 이성열이 그 경쟁 관계에서 석연치 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는 보입니다 이성열이 고발했다는 썬나이즈와 그 관계자들 역시 밀수와 관세 포탈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예전 시민언론 더 탐사, 현재 뉴 탐사는 자신들의 방송에서 이성열을 윤석열 일가에게 사법 피해를 당한 공익 제보자로서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이성열이 추진하는 펀딩에 참여할 것을 광고합니다 그 결과 이성열은 약 수십억이 모금되었다며 그 돈으로 자신의 창고를 되찾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창고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펀딩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2차 펀딩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음땡 펀딩에는 다른 진보 유튜버들도 가세합니다 이 중에서 시사의 품격과 성수대로 김성수TV는 이 얼음땡 펀딩과 참기름 판매를 매우 적극 홍보합니다 이들은 굉장한 열의로 이 펀딩을 홍보하면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평택항에서 비리 세력들과 싸워오시는 공익신고자 이성열 대표가 참기름들기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더탐사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의 후원과 펀딩으로 창고를 찾은 후에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고요 아직은 다른 사장님과 협약을 맺어 기름을 생산하고 있지만 창고 사무실 부지 1층에 전자동 기계를 설치해 직접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기름은 식약청 식물검역소의 까다로운 검사와 검역을 통과한 수입산 참깨들깨로 평택항에서 당일에 바로 짜서 보내드리는 것인 만큼 신선하고 고소합니다 시험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린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350ml 정량을 담았으니 넉넉하게 드십시오 참기름 하나, 들기름 하나, 두 병 세트에 3만 원입니다 350ml씩이네요 참기름이 13,000원, 들기름이 17,000원 카카오뱅크 7979-50-3793-2 한영숙 이름으로 이 말씀은 공개적으로 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저도 이성열 대표 때문에 이쪽 부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국산을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훨씬 더 많이 약을 칩니다 박대용의 말에 의하면 공익 제보자가 평택항에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참기름, 들기름 판매 사업을 하는데 이들이 파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심지어 최영민은 근거도 없이 이성열한테 배운 거라면서 중국산이 농약을 덜 쳐서 국산보다 낫다며 근거 없는 황당한 무리수를 두기도 합니다 마치 장돌뱅이 약장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산을 굳이 국내산보다 좋다고 포장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 일인데 중국산이 대놓고 더 좋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펀딩과 참기름 판매를 독려하는 것일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참기름 제조 과정도 의심스럽습니다 저 방송의 참기름병을 보시면 식품 정보가 아예 없는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주문한 병과 광고에 나오는 제품은 전혀 다른 것이죠 오히려 박대용의 말과는 달리 식약처 검사나 인증이 전무한 업체의 제품이 배송됩니다 더 가관인 것은 최영민이 중국산이 국산보다 더 좋다는 황당한 무리수까지 두며 광고했는데 정작 얼음땡이 판매하는 참기름의 원료는 파키스탄과 다른 지역의 저품질 깨들을 섞은 저질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이 직접 평택에서 제조한다는 참기름과 들기름은 박대용의 설명과는 달리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청년상회라는 회사에서 납품받아 라벨 가리만 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청년상회에서 직접 구입하면 한 개당 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제품에 참깨시민이라는 시민 두 글자만 붙여서 얼음땡은 두 개의 세트에 3만 원에 판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열과 유튜버들이 공모하여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고 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얼음땡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미표시하여 결국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라이즈 애플랜티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전현직 간세청 직원들을 내세워서 그 뒤에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있고 검찰, 간세청 고위직, 국세청 고위직들이 연루돼서 쉽게 말해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아주 간세가 높은 것을 간세를 안내면서 간세포탈을 하고 이 간세포탈을 하고 나서 국세청에 세금도 안내고 중국산을 대기업을 통해서 국산 둔갑을 시키면 8배에서 10배의 폭리를 취합니다 한 콘테이너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간세만 2억 이상 빼먹고 국산 둔갑시키면 거기서 또 몇 배를 빼먹는 쉽게 말해서 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성열은 선라이즈를 밀수와 관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선라이즈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익 제보자로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정작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성열은 이전까지 무려 60억이 넘는 관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의 명단에 올라 있고 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앞둔 상태입니다 19년에 65억, 22년에 69억으로 연속으로 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생과 나이 든 어머니까지 회사의 대표로 앉혀놓고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지 않아 어머니를 고액 체납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연 그를 공익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펀딩과 수신 행위는 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법률이 정한 금융업계만 돈을 모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사 수신 행위란 허가받은 은행이 아닌 업체가 은행처럼 원금을 보장한다고 광고하며 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어른땡은 어떤 절차도 없이 자신들 마음대로 원금의 최대 이자 14%를 붙여서 돌려주겠다며 펀딩을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게다가 좋은 일을 한다는데 많은 시민들은 그에 따라 돈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이들은 수십억의 자금이 모였다고 주장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정의로운 보도인들이라고 시민들에게 추앙받던 강진구, 박대용, 최영민이 이 불법행위를 적극 광고하고 권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말을 믿고 펀딩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해자들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성열을 홍보해주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이 펀딩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날짜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에게 이성열과 한영숙은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꼼수를 쓰며 시간 지연을 위한 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돈을 주지 않고 미루었습니다 이 피해자분들을 서정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석 달러권은 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1차 펀드의 상환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했죠 돈을 갚으라고 300만 원을 어쨌든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부터 반전 이상을 돈을 안 줬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찔끔찔끔 받은 게 하도 여러 번 100만 원씩 150만 원씩 이렇게 받아서 정확한 언제 돈 들은지 몰라도 기록은 있습니다 그리고 2차도 또 있잖아요 나는 중복이 됐지만 그런데 이제 10X가 1년이 됐는데 돈을 안 갚으니까 제가 그걸 전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중계를 한 거잖아요 원금도 모자라서 그 돈을 그래서 그 돈을 받게 하려고 엄청 싸움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5개월에 걸쳐서 뭐 100만 원씩 얼마씩인데 첫 번째 오라고 해가지고 공정서류를 가지고 나오라 그러니까 뭐 경험 없는 사람이니까 가지고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의변제서를 사인하라 하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현금으로 100만 원 저기 만 원짜리 백장 묶음 세무치를 그리고는 또 돈을 안 줘서 돈을 할 때마다 내가 빨리 갚아주라 내가 당신네들이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줘야 될 입장이니까 갚아라 해서 한영숙이 이름으로 마지막에는 150씩 두 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쓴 사람도 그렇고 나는 그 자리에 안 있었으니까 모르지 그랬는데 그걸 끙끔없이 요새 막 얼음땡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XXX 때 카톡으로 그걸 보내는 거예요 한영숙 씨가 나도 처음 봐서 너무 놀랬어요 이게 뭐냐고 왜 써줬냐고 그런데 아마 그렇게 쓰게 하고는 공정서류를 뺏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돈을 300만 원 받았으니까 뭐 사인하라는 줄 알고 무심결에 사인은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공정서류는 그래도 안 주고 가져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이 아직 못 받으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원금을 달라고는 수차례 요청을 하셨었는데 혜택도 모나게 녹음이 있고 구슬러고 얼르고 사정하고 내가 필요할 땐 내 전화를 씹는데 집 필요할 때는 밤에 낮에 연락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돈 달라고 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질적으로 살지 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쟁우회 시절부터 후원해온 정 모 씨는 공정서류를 통해 지급 약속까지 받았지만 이성열은 차일피일 푼돈만 갚으며 상환을 미뤘습니다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면 노력하고 있는 자신에게 화를 낸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협박의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카톡 대화 시기를 보시면 23년 9월까지도 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얼음땡 2차 펀딩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 말에 의하면 1차 펀딩 수십억은 어디로 가고 돈이 없다고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듯 그런 태도더라고요 펀딩을 한다니까 싹 그냥 자기 모순을 싹 감추고서는 확 달라지는 모습 있잖아요 몇 년 동안 사귄 것처럼 그렇게 변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태도였어요 거기서 좀 실망을 많이 하신 거고 실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처음이라 그냥 내가 그 실망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내가 그 이성열 이 대표님 공장을 찾았다 하더라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완전히 그냥 찰그물이처럼 들러붙어갖고 마중물을 대달라고 그렇게 사람을 이성열을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주고자 했던 시민들 중에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은 분들이 점차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평화나무에서 얼음땡의 피해자를 찾습니다 라는 방송을 하고 평화나무 기사에 그 내용이 24년 2월 4일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이성열이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서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재일 당일에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취재를 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측에 돈을 못 받았다고 제보해온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서정필 기자가 이성열에게 폭행을 당한 뒤 갑자기 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 전까지 돈을 주지 않았는데 왜 그들은 갑자기 제보자들에게만 돈을 부랴부랴 돌려준 것일까요? 보시다시피 이분들은 2월 말에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돌려주지 못한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혹은 원래 있으면서도 안 주려다가 줘야겠다고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혹은 문제 제기하는 몇 명에게만 돈을 돌려주고 무마시키려는 전형적인 혼지 사기의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걸까요? 당진구, 최영민, 박대용, 김성수TV 등은 이성열의 이런 사기 행각은 감추고 김건희와 윤석열에 의한 피해자로 포장을 하면서 계속 펀딩을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어제 같이 소개했던 이성열 씨, 이성열 대표 있죠? 이성열 대표는 오늘 저희가 증거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열 씨에 대해서 유죄가 징역형이었지 않습니까?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또 이번에도 구속을 하지 않는 실형을 선고했는데 구속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성열 대표가 나를 구속시킨 배우에는 결국 윤석열, 김건희가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의 고무부잖아요 제가 볼 때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건 정권에 명운이 걸린 사건이고 만약에 이걸 무죄를 선고하게 되면 사실은 윤석열 정권 자체가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대형 스캔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유죄 선고는 그대로 유지는 했지만 아, 차마 구속까지 시키는 거는 판사로서 자기 양심이 찔리지 않았을까 유탐사는 이성열이 윤석열, 김건희의 적이고 매우 위협적이어서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은행까지 모든 걸 조작해서 이성열을 모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열은 과거에 관세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성열은 과거 고액채납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2019년에는 65억, 2022년에는 6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신 뿐 아니라 어머니 윤이자 씨를 회사 대표로 앉혀놓고 고액채납자 명단에 오르게 했습니다 최은순 일가의 사주를 받은 자신의 회사의 직원들이 이성열 대표 몰래 창고에 물건을 빼돌려서 억울하게 당했다는 그의 주장과는 큰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유탐사는 이성열에 대한 정보는 숨긴 채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로만 이성열을 포장해서 시민들이 펀딩을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성열과 공모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선 로지스로 이름을 바꿔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창고는 확보를 했는데 사업장은 확보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수입을 해야겠죠 물량도 수입을 하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펀드로 모집을 해서 그 이익분을 또 나눠 드리겠다 저도 그 펀드에 관해서는 저도 잘 몰라서 5%인가 10%인가 연입을 그렇게 돌려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하셔서 지금 오늘 현재 한 2억 천만원 정도 그렇게 놀랍네요 1차 목표액은 10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좀 규모를 크게 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처음 2년 전 2년 전 딱 이맘때에요 본인은 본인이 당한 그 7년 8년의 세월 동안 계속 다짐을 한 거는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거를 내 제 2의 인생으로 살겠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고 이성열 씨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가 간다라고 판단해서 다소 이제 이 펀드를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위험성이 있어요 저희의 더 탐사 입장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분의 의지 정도면 충분히 믿을만 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성열 씨의 소식도 전할 겸 그리고 이런 시민을 위한 사회기여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저희도 조금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펀딩 방법은 저희 커뮤니티 보시면요 조금 내려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더 탐사는 펀딩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시민들을 위해 자신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시민들이 이득을 보는 것처럼 기만하면서 펀딩 가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진보진영의 스피커라는 자들이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선동을 하고 진보진영의 순수한 시민들의 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이성열은 이들 옆에 기생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진보진영의 참시민에게 상처를 입히고 등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법인에서 잠시 나오셨던 2022년 6월 이후에 이성열 씨가 얼음땡 펀드도 만들고 이전 경영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했던 모습을 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 그걸 보시면서 가졌던 느낌하고 요새 폭행 사건 등 이성열 씨의 요새 행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시면서 가지시게 된 생각? 그런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열 씨가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저희가 구해줬던 원룸이 만기가 도래한 거예요 좀 더 큰 방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린관TV에서는 더 이상 방을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니까 최영민 등이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을 해왔고 그래서 그렇다면 열린관TV의 이름으로 사실 법인 돈이니까 이름으로 방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성열 씨와 거리가 좀 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성열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아마 최영민 씨만 계속해서 컨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 지나가죠 그러는 사이 열린관TV는 대선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유튜브 채널이자 언론사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겼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이성열 씨가 갑자기 온 거예요 와가지고 제 앞에서 뻘쭘하게 서면서 눈물을 흘리길래 제가 한번 안아주고 다독여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최근에 자신의 방송에다가 또 자신의 SNS에다가 이상하게 또 왜곡해서 글을 적기도 하던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거죠 저는 미국에 잠시 가 있었고 그런데 미국에 갔다가 와서 경영권 분쟁을 겪는 동안에 1년 9개월 가까이 저는 법인의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가 없었고 외부에서 제 개인 사비와 집까지 팔아가면서 소송전을 벌였고 당시 시민 언론 더 탐사로 이름을 바꿔버린 이 법인과 저는 또 11차례 정도 소송을 진행했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11대 0으로 제가 다 승소하기는 했지만 그러는 과정에 이들의 방송을 통해서 이성열 씨가 자꾸 출연을 하는 것을 언뜻 언뜻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보통 출연하면서 그에 대한 또 예전에 말씀드렸던 선라이즈는 누구일 겁니까? 라는 것을 계속 리바이벌 하면서 방송을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참기름 들기름을 판매를 하기 시작하고 그 참기름 들기름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걸 뛰어넘어서 펀딩을 모집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펀딩이란 것은 국가로부터 허락을 득한 금융기관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법인이 무슨 자격으로 펀딩에 관련된 내용을 홍보를 하는지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결국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라는 건데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제가 법인을 되찾기 전에 한 시민단체 대표와 함께 이 법인의 강진구 육당과 이성열 씨 등을 유사수신 행위 등에 대한 부분 등으로 해서 저희가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열이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것은 비단 얼음땡뿐만이 아닙니다 진보진영의 유튜브를 오랜 시간 보아 오신 분들께서는 대마시안이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마시안은 진보스피커들의 채널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던 업체입니다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던 대마시안이 한 채널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요 바로 뉴탐사의 부적절한 시기의 먹방 때문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전국이 참담한 슬픔에 빠져 있었던 그때를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뉴탐사에서 그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 명단을 배경으로 떡볶이 먹방을 선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자 명단을 뒤에 두고 정말 참담한 광경입니다 당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고 대마시안에 환불을 대거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때마침 사업을 확장하려 많은 돈을 투자한 대마시안은 이 환불 사태를 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 처한 대마시안에 이성열이 접근합니다 이성열은 현재 대마시안 이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경영권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대마시안 사무실에 지금 얼음땡이 들어갔다 네 저희가 대마시안 구로동에 있는 대마시안 사무실인데 여기 이제 쟁호그룹이 있고 저기 서 계신 분이 이성열 그래서 지금 저 대마시안 사무실 자리에 왜 얼음땡 쟁호그룹이 들어와 있을까 원래는 저 쟁호그룹은 평택에 그때 창고 짓는다고 짓고 있었는데 대마시안에 있어서 많이 놀랐어요 사실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미수금이 있고 또 그 미수금이 사실은 저는 사실은 제 미수금 정도는 저는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뭐 그래도 사실은 몇천 단인데 몇천 단인데 저도 사업을 해서 어려움을 겪어봤고 그래서 대마시안이 어쨌든 민주 진영의 쇼핑몰을 사실은 그렇게 대행해주는 어떤 업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뭐 한 몇천 미수금 못 받아도 되고 그냥 거기 물건을 공급하는 분들은 그건 좀 반드시 처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얘기를 했어요 계속 작년 5월달인가 6월달부터 미수금이 쭉 쌓였는데 우리는 그 억단이야 여기는 김영민 tv는 억단이고 억도 그냥 1억도 아니고 아무튼 큰 억자가 그래서 여러분 요즘 김영민 tv가 조금 경영이 자금이 어려워진 이유가 미수금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대마시안으로부터 받을 돈이 많아요 네 네 tv는 진짜 억대의 미수금이 있고 저도 수천대의 미수금이 있고 근데 저는 그냥 거기에 공급을 하는 게다가 김대일 tv에도 팔았던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금 회수는 잘 하고 다 처리를 한다면 맨 마지막에 해결이 되면 제 건 그때 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알고 봤더니 김영민 tv뿐만 아니라 박시영 tv 등등 해갖고서 이게 전체 미수 규모가 많고 또 물건을 공급하신 분들도 미수 액수가 많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들었던 어떤 그 대마시안의 회생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어떤 사모펀드가 들어와서 경영권을 담보로 그 회사에 어쨌든 회생을 돕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아 잘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부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나중에 제가 그때의 상황을 좀 복귀를 하고 나름 좀 알아보니까 그 사모펀드가 지금 이제 얼음땡이 참여를 한 혹은 관련이 있는 그래서 부러진 건지는 알 수 없으나 그래서 뭐 그런 가운데 지금 대마시안 사무실에 얼음땡이 들어가 있고 거기 있는 실제 뭐 거의 뭐 갔다 오신 분의 제보에 따르면 예전에 그 대마시안의 장비들까지도 같이 그 지금 그 얼음땡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보이고 그래서 찾아간 분들 말에 의하면 뭐 좀 약간 그냥 우린 단순하게 거기에 임대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너무 거의 뭐 윤석열 부친 윤기중과 뭐 저기 화천대유 그 김만배 누나랑 집거래하고 그게 우연이라고 하는 얘기만큼이나 정말 너무 골게 얘기하네요 황당하지 황당해 선생님 여기 대마시안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대마시안 아니고요 대마시안 저기 지금 가려져 있는 거 제고그룹이야? 네 제고그룹 그쪽이었거든요 어 1408원도 있던데 여기 대마시안 지금 가려져 있잖아요 대마시안 스튜디오 아 네 원래 여기였고 홈페이지에 주소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 근데 만약에 착각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찾아온 사람이 많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마시안 옆에 쟁우그룹 사무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5일 성수대교 방송에 이성열이 출연했는데 이 촬영 스튜디오가 바로 대마시안의 것입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이성열이 대마시안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성열이 대마시안의 경영권을 갖는 데 필요한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건 역시 얼음땡 펀딩으로 모든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모인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증서를 받고 안심하셨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펀딩 증서를 보시면 회사의 직인도 또 대표자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증서는 법적 효력이 미미해서 채무 증서로서는 별다른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얼음땡 펀딩에는 변호사인 황희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인 그가 이런 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이 증서가 법적 소송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미비하게 작성해 준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얼음땡은 두 번의 펀딩으로 약 100억 원의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돈은 정말 이성열의 회사를 되찾는 곳에만 쓰였을까요? 이성열은 자신의 물류센터를 되찾고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십억 원이 투입된 현장이라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형택공장 가셨을 때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고 공장을 제대로 갖춰서 설비도 갖추고 해서 잘 해보겠다고 그래서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시고 그게 잘 진행되는지 보러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셨더니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갔을 당시 한 달 동안은 솔직히 쓸고 닦고 하느라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사실 몰랐고요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나면서 자꾸 화장실 청소를 반복해서 하는 것이 영 이상했어요 왜 화장실 청소를 수도 없이 반복해서 청소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거의 자기 시간을 다 투자하는 것 한 명숙이나 이성열이는 그래서 청소가 마무리되니까는 될 무렵에 공장은 냉동창고는 수리도 안 하고 이성열이가 지게차를 타고서는 공장을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한영숙이는 그걸 찍어서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펀딩 후원자들을 완전히 속이는 거죠 방송에 내가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펀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장 광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냉동창고는 수리를 상상도 못하면서 격리를 딱 한 사람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사무실에 딱 앉혀놓고 그러니까 공장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잘 돌아간다 사기친 거잖아요 그게 그거 사기친 거죠 왜냐하면 냉동창고를 수리도 안 했는데 일을 진행을 해야 격리가 일을 할 텐데 가만히 사람만 갖다 뽑아다 놓고 앉혀놓으면 뭐합니까 실제로는 하는 거 없이 실제로 돌아가는 건 없고 겉으로만 이런 거 한다고 선전만 해서 돈만 줄 모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펀딩 후원자 돈을 많이 펀딩을 하기 위해서 가장 광고를 한 거죠 허울 좋게 말하자면 실속은 하나도 없는데 아주 일이 많은 것처럼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사기친 거에 말하는 게 사기예요 사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살펴보셨듯이 이성열은 공익 제보자도 또 권력형 비리의 피해자라고만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도 역시 고발로 자신의 불법적인 경쟁자를 견제하지만 자신이 비난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매우 다른 사람입니다 펀딩을 독려한 유튜버 기자들이 스피커들이 그 사실을 과연 몰랐을까요 결국 돈 앞에 눈이 멀어 공모한 채 시민들을 속인 것일 뿐입니다 계좌 후원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이성열 씨 본인의 유튜브에서 본인의 사연을 계속해서 올리는 중에 본인의 어머니가 몸이 좀 아프셔 가지고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 가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대장암 관련해서 뭔가 좀 큰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돈이 없다고 어머니가 품질하시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때 좀 아픈 아줌이었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돈을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보시라고 돈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저들은 시민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희생양인 양 행세하며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깊은 상처를 입히고 있습니다 저희 탐사저널 5는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시민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우스터벨 bleach 아우스터벨 기술 아우스터벨 기술 아우스터벨 몇 개 아우스터벨이 아우 ear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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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